안녕하세요 맛이 개운하고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좋은 오이무침 만들어보세요 그냥 먹어도 좋고 김에 밥 올리고 오이무침 넣어 한입에 먹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우이 양 끝을 자릅니다 7cm에서 8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오이를 채썰어주세요 오이 가운데 물컹한 씨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밥용 단무지는 3등분 후 채썰어주세요 설탕 반큰술 고운 소금 반큰술 와사비 3분의 2큰술 2배 사과 식초 2큰술 섞어주세요 이때 소금과 설탕을 완전히 녹입니다 오이 넣고 버무리세요 단무지는 이미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이만 넣고 버무려야 오이가 싱겁지 않습니다 단무지 넣고 버무리세요 검은게 반큰술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이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차갑게 먹는게 가장 맛있어요 오이 와사비 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이 와사비 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 오이 와사비 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